조용히 해요 조용히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해요 이쁜 우리 붕이 아 이쁜 여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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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제 그 옷이 오제 그 옷이 오제 그 옷이 세 번째 옷이에요 지금 반품하고 맞을 것 같은데 고기 한번 보자 잘 울린다 너무 고기 왜 그런 거예요 옷이 마음에 안 들었나 응 왜 도대체 안 해주는데 야 세 번이나 세 번이나 바꾸고 사주고 했는데 니 저거 무릎 뜯고 어떻게 해 도대체 야 저거 저게 보기 저거 세 번이나 바꾼 거야 드디어 사이즈를 찾았나 싶었는데 그걸 또 먹으면 어떡해 또 먹으면 어떡해 저거 어 세 번 세 번 어 이거 이거 산다면 얼마나 고기 물도 알아 어디 잘 입고 있나 했는데 그 사이에 어 그니까 봐 사주는데 야 고기 해명해 할 말 없냐 할 말 없냐 어 갑자기 물은 왜 아 아 단추가 취향이 아닌가 아 아 아까 하는 걸로 이렇게 방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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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석이 됐고요 우와 장난감 보자네 응 어 아 아 아 여기도 이것도 뭔가 무선으로 열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깐 오 너가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 빨리 봄이 왔으면 좋겠어 아 아 비밀의 관심 비밀의 관심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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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손 한 번 줘봐 그렇지 어이구 잘했어 고기야 줄게 앉아야 조직히 앉아 고기야 앉아 고기야 앉아 고기야 앉아 고기야 앉아 앉아봐 여기 있지 앉아 왜 그러지 여기 있지 고기야 앉아 고기야 앉아 그렇지 기다려 잘 안고있어 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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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야